퍼팅 방향 감각이 부족한 골퍼라면 퍼터의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많은 골퍼들이 강과하는 넥 부분은 사실 오프셋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초보 골퍼라면 오프셋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 적도록 샤프트가 두 번 꺾인 더블 밴드의 노우젤 넥 조합을 추천합니다. 이 조합의 대표주자이자 수백 명의 골퍼가 열광한 GV 투어 헤넷이 이 퍼터는 넥 외에도 다양한 기술력으로 퍼팅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죠. 페이스는 독특한 물결 패턴으로 스키드 구간이 줄어들고 볼구름 구간은 길어져 방향성과 직진성이 확실히 높아지며 CNC 밀링 공법으로 극강의 섬세함을 선사합니다. 무게 중심이 안정적인 말렛형 디자인과 395g의 묵직한 중량으로 안정적인 퍼팅을 완성하며 선명한 퍼팅 라인으로 정확성을 높여주죠. 프로 골퍼 90%가 선택하는 클래식한 스틸 샤프트와 펀칭 디테일로 쫀득한 밀착감을 선사하는 그립,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전용 헤드커버까지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된 GV 투어 퍼터와 함께 쓰리퍼 탈출에 성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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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